이어서 MBC의 콘텐츠를 만들고 전략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서들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지원의 재무 운영부 그리고 인사부에 있는 2 실무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운영부의 님 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일반 기업과 MBC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송국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사나 재무 법무 같은 지원 부서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들도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별점을 좀 두고 싶은 부분이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무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좀 플레이어의 자유도가 낮은 RPG 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MBC가 조금 더 오픈월드스럽고 메타버스스러운 자유도가 높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일단 저희 부서 선배들도 저한테 주문을 항상 하시는 게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판에 따라만 가면 재미가 없지 않냐 항상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가 생각을 해서 선배들한테 개선점도 좀 제안을 해보고 또 원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늘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업무를 내가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필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복장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보시면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오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소재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오시고 그래서 좀 다양한 점에서 제약 없이 본인의 그런 뭐랄까 개성이라든가 업무 스타일을 조금 어필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연차에 상관없이 펼칠 수 있다는 게 MBC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 예시를 들어준 오픈월드의 느낌이 팍팍 나네요. 네. 제가 재무 운영부에 가장 최근에 입사한 막내 사원이니까 저를 좋은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회계 관련된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숫자 다르고 수학하는 게 너무 싫어서 행정학과에 지원을 한 사람이고 사실 직장을 구할 때도 재무 쪽은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재무 운영부 맞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재무 운영부에서 4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재무나 경영 이런 쪽으로 지식이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와서 이제 업무를 배우시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재무 쪽에 이제라도 흥미를 좀 가져보고 싶다. 혹은 그쪽으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셨더라도 마음껏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 입사해서 한 게 인터넷 강의 수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재무제표를 읽는 법이라든가 차변대변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 정립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직접 배우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우고 했으니까 크게 제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영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공포심이나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름 그대로 경영지원부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타부서의 선후배분들과 연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저희 재무부서를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는 회계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세법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업무를 진행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좀 잘 못 알아듣는 사람과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인내심 없이 막 진행을 하지 않고 좀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사람을 좋아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경영지원 부문에서 좀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경영지원 파트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부서죠. 인사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의 김종진님. 가장 최근에 입사한 한 2020년에 입사했죠. MBC의 좋은 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입사를 하시게 되면요. 안식월 개념의 약간 그런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면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끔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 안식월 휴가가 있고요. 또 문화방송답게 문화카드라는 걸 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도서나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운동 같은 것도 관련해서 쓸 수 있으니까 문화카드로 문화생활을 말 그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여러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이렇게 다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식월은 한 달간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월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본인이 어떻게 안식월을 보낼지 계획을 써서 제출하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안식월을 부여를 받고 말 그대로 안식월을 누리게 되는데 아직 저는 조금 기간이 더 하얗게 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안식월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안식월 휴가를 가게 된다면 저렇게 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선배님들이나 부장님이 모르면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일단 저는 인사부이기 때문에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교육을 하나 정해서 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어떤 교육인지 또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를 보고를 드려서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저도 3일 동안 노동법 실무 강의를 듣고 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부다 보면 문서 작업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엑셀이라든지 기타 대학생 때 사용했던 거랑 상상 이상으로 엑셀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엑셀 기능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가 있다면 그거를 수강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인지 어떻게 수강받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먼저 찾아서 보고를 드리면 이제 그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MBC에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듯이 저도 실제로 이 정책기획부라는 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와서 필요한 직무 교육들을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했고 그거를 한 달 동안 그것도 근무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직무와 관련된 자기의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소양을 늘리기 위해서 MBC는 그걸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밸류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그 시대의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뭔지 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강사가 와서 설명을 듣는 그런 교육도 준비가 돼 있고요. 미디어 산업 유관 업계와 함께 소규모로 식사를 하면서 트렌드나 이슈를 파악하는 그런 교육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과 연결을 해가지고 해외 연수라든지 그런 장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고요. 우리 국내 대학원 직무 연수 과정도 있어서 내가 관련된 직무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매해 매년 꾸준하게 대학원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MBC 안에 준비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면서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경영 지원 파트를 지원하는 미래 후배들에게 어찌 보면 꿀팁이랄까요? 뭐 인사부니까 이런 거 부담 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MBC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그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좀 팔로워를 계속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좀 기사라든지 아니면 MBC가 최근에 어떠한 경향의 콘텐츠를 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방송국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방송국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 들어오시는 다른 경쟁자가 될 법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경영 지원은 결국에는 MBC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직군에서 일하는 선배나 동료들을 콘텐츠나 작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걸 고민하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사를 계속 저도 찾아보면서 나라면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워볼까라는 방식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면접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하시거나 사례를 들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를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가 추구하는 콘텐츠 미디어 그룹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내주실 빛나는 MBC의 귀인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